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 입니다 선이 오수선에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두달 조금 넘었는데 구독자수 100명이 넘어 구글로부터 축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구독자수 100명 달성 축하합니다 채널에 구독자수가 100명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고 오늘 하루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선이 오수선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오수선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세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두번째 청춘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문영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줄 저도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선이 오수선 채널 운영을 유튜브에서 배워가면서 이제 제가 혼자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집하는게 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그래서 이제 편집하는 걸 아직 좀 많이 배워야 되요 그래서 좀 제 영상이 엉성하긴 하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과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문자로도 궁금한거 알려오시고 카톡으로도 오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